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서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서울 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장 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범행이 여러 차례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